보시죠. 오늘 5위는 시장을 업앤다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공개합니다. 대체로 상승 전망을 하고 있군요. 이성훈 과장은 특히 미디어와 유통 증권 화학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윤정식 부장은 지난주부터 시장을 조심스럽게 봤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호실적 기업에 주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주식시장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군요. 이재규 대표, 2차전지, 이상경 팀장, 전기차 업종, 김태성 팀장 역시 전기차 부품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도 KTV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성훈 과장님, 오늘 미디어와 유통 증권 화학주에 관심을 가지신다고 했습니다. 종목의 관심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어떤 전략이십니까? 말씀드렸던 업종은 일본기 실적, 그러니까 일본기 실적이 폭발적으로 된다는 것보다도 최근에 어떤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시장이 실적 장세로 가는 현재 국면인데 앞으로 봤을 때, 이번 주부터는 실적이 상향이 되는, 일본기뿐만 아니라 이분기 실적까지도 상향이 되는 업종과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럴 때 미디어, 증권 화학, 이런 유통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몇 주 사이에 실적에 대한 상향치가 높아지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업종별로 선별하는 전략이 제일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유독성 장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을 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환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외부의 수급이 들어왔을 때 이런 실적에 대한 상향 추정치에 대한 동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경우에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OTT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대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외주 제작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뿐만 아니라 A스토리, 뮤 같은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샘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어떤 B2C에서 B2B 쪽으로의 매출 부분이 확산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과거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온라인 쪽에서의 매출이 어떤 한샘의 실적을 기여할 거다. 코로나에 대한 비대매에 대한 수혜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오프라인 쪽에서의 어떤 매장 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1분기뿐만 아니라 2, 3분기 때의 실적에 대한 상향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과 한샘을 오늘 좀 관심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윤정식 부장님, 요즘 코로나19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데 이런 게 주식 시장에 부담이 될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건지요? 네, 사실은 코로나 확산 우려감은 사실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 비치는 영향력은 우려감도 영향력이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부분보다도 사실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여기에다가 국내 주식, 그리고 미국 증시의 실적 발표들입니다. 분명히 시장은 좀 보수적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상승들이 사실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이지만 시장을 조금 더 길게 본다면, 한두 달 뒤 정도까지만 본다면 사실 상승에 좀 더 무게감이 있는 건 맞거든요. 이유가 실적입니다, 이유가.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컨센터스, 미국 증시가 국내 증시보다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은 국내 증시가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후실적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 밸류에이션 분명히 리레이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무엇보다도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날을 제외하고 최근 들어서 3월 26일부터 외국인 3월 31일 그리고 4월 9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매수할 때 국내 증시 상승 가능성 90%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외국인들은 연말이다 그러면 배당 기대하고 산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분명히 국내 증시를 사고 있는 부분들이 맞거든요. 실적 대비해서 국내 증시 싸다라는 기대감들, 실적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수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심 있는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드디어 사실은 끝났습니다. LG전자와 SK이노베이션 간의 소송이 드디어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합의금이 SK는 약 1조 원 정도, LG는 3조 원 정도 예상했는데 그 중간으로 2조 원 정도로 결정이 됐습니다. 현금 1조 원 그리고 로열티 1조 원으로 해서 결정이 됐는데요. 이게 2조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1조 원이든 3조 원이든 금액적인 부분들, 당연히 좀 더 적었다면 SK이노베이션 좋고 좀 더 많다라면 LG가 좋겠는데 그 부분보다도 국내외 파생 소송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간 추가, 댕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이런 불확실성들이 모두 끝났다라고 보여지고요. SK이노베이션 좀 관심 있게, 당연히 오늘 상승하겠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SK이노베이션, 밸류에이션, 지금 사실은 시가총액이 22조입니다. 22조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굉장히 시가총액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LG화학의 시가총액 그리고 삼성 SDI의 시가총액을 본다면 LG화학이 57조고요. 삼성 SDI가 46조 원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분명히 2차전지 업체이기 때문에 이 두 회사에 비해서 상당히 현저하게 더 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소송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분명히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특히 2차전지 섹터들 전부 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정신 부장께서 그런데 저희 키워드의 코로나 4차 팬데믹을 얘기를 해주신 것을 보고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시는 포인트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혹시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할 게 있는 겁니까? 부장님께서 보시기에. 분명히 시장 분위기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좋은데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놓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졌는데요. 이게 내성이 생겼죠. 시장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고. 그런데 이 환자 수가 분명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더 늘어났을 때 700명을 초과하고 800명, 900명까지 되었을 때는 시장의 영향이 분명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지 않는 포인트로 한편에 자리는 잡고 있고요. 여기서 더 늘어나지 않는다면 시장에는 영향력 사실은 별로 미치지 않을까 영향이 높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